쪼어 여기 앞 안에 뚫려 이거 서요 이거 스는 차이 어 뭐야 어이 뭐야 난 벗겨 아 나는 아 이 스음 제가 보여드린 어? 안 되네? 야 슬프탄 던져봐요? 죽여 던졌어요 어이 안돼! 던졌는데 흐흫 미련을 없애서 야 약간 증거인멸 증거인멸 아니 근데 안개는 진짜 미치겠네 내려갈 때 안 보여 몇 명 떨어지는지 보이지도 않아 낙하산이 하나도 안 보여 제 근처에 계세요? 네 여기 있어요 네 오케이 저는 일단 샷건 먹었어요 프라이팬인데 무기가 안나오네요 잡았어요 제가 무기가 안나와가지고 어? 뭐야 한 이 여기 우리밖에 없나? 근데 한 명 떨어진 거 보면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요? 스쿼트인데 너무 늦게 떨어졌어 내가 파밍 다 하고 와서 나오니까 떨어지던데 좀 늦게 떨어진다 아 예 전자회진장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저격이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? 그쵸 안개맵은 저격이 좀 막 그렇게 좋진 않죠? 그니까 아예 팔 배율은 쓰지도 못하잖아 잘 팔 배율은 거의 쓰레기 폐기물 수준이라서 여기는 네 없나봐 진짜 사명도 그건거 같아요 우리밖에 없는거 같은데 꼭소리가 하나도 안나고 발소리도 안나고 그럼 강남 털고 가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강남이 집쪽이라서 더 템이 헥 그러게요 예 잘 나올텐데 맵이 어떻게 되지? 저기 제가 팽 찍어놓은 저기로 아 오케오케오케 예 가면 돼요 아마 저기도 없으면 여기 파밍이 잘 안되지 콘테이너 잘 안나와서 스크스는 아 SDK 하아 음 거기 3장 털고 가시게요? 네 여기 살짝 털고 이제 공장 살짝 틀린 다음에 집쪽 여기가 그 거기 좋을거에요 여기 노란색 핑 있는데가 이제 파밍 잘되는 2층집 3개씩 붙어있는 곳이라서 엄청 빠르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거기만 다 털어도 뭐 파밍 엄청 잘될걸요 거의 6개만 털어도 차도 하나 구하고 가면 좋을거 같은데 근데 약간 여포네 막 막 들어가네 누구에요? 효니님이요? 아니지 효니님 저는 약간 운영에 맞섰다고 아 그쵸 저 지략가인데 여기 약간 여포야 제갈량에다가 약간 제갈량에 여포를 꼈다 아 그쵸 약간 둘이 스까먹은 느낌 뭐야 지나간다 3창쪽으로 오는데 3창쪽으로? 예 지나갔어요 저 있다 지나갔어요 그냥 에 오면 말해요 네 어 세웠는데 좀 멀리긴 한데 저기 저기 터나보다 여기 간거 같아요 여기 노란색 트윙 예 아 저 병원 병원 음 병원이요? 병원쪽으로 안가던데 병원 약간 약간 왼쪽? 제 방향에서 약간 하여튼 그 근처에 내렸어요 병원하고 그 집 있는 그 사이 근처 언덕에 병원 갈수도 있겠다 병원 갈수도 있겠다 깸샛 응 흠흠 안 갈거에요 어떤가요? 네? 아 뭐 변명 변명한다고 뭐 음 내가 변명 언제 한적 있어? 참 하 하 아 진짜 멸받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여기 3렙 갓 갑바 3렙 갓바 아 아까 있으셨다고 했죠? 네 탄 많아요 그쵸 탄 탄 어 그 다음에 개머리판 개머리판 아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왜 안 집었어 엠포라니까 아 저 쓰나 냈다니 필요한데 쓰나 냈다니 쓰나 냈다니 어디갔죠? 말 안했잖아요 아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나 엠포 집었다 말했잖아 푸님 컴퓨터 포맷 해버려도 돼요? 가서 왜? 아 너무 느리잖아요 아 물론 안돼 설정 설정 못 바꿔 더 이상 하지 만들지마 내 컴퓨터를 아 그래요? 못한 줌 드릴게요 네 여기요 수직 손잡이라도 드릴까요? 저 손잡이는 있어요 앵글 오케이 다 앵글 쓰네 네 앵글이 수직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취향따라 수직보다 앵글이 더 낫더라고 뭐 그 요즘에 앵글 쓰시다가 수직 바꾸시는 분들 어 여기 개머리판 있어요 오케이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수직 쓰다가 앵글로 넘어갔고 앵글 쓰다가 수직 넘어가시는 분들 개머리판 너무 있어요 하 차이점 많이 알죠 앵글을 더 잡아줘요 앵글은 앵글은 앵글을 더 잡아주고 수직은 수직을 더 잡아주고 기본적인 걸 물어보시네 가자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차 타면 될 거 차 타면 될 거 차 있네 차 있으면 여기도 타면 근데 안개에서는 그냥 걸어다니는 게 더 나은 거 아시죠? 그래요? 네 여기까지 상관없는데 그렇죠 걸어다니는 거 꽤 산책 가는 거 좋죠 응 아 맞다 이거 이거 말램나무 말램나무 원래 이게 뚫리는 나무가 있고 안 뚫리는 나무가 있는데 안 뚫리는 나무 이게 말램나무 중에서도 뚫리는 게 있어요 이런 건 통과하고 이게 아니 이제 이 땀도 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뚫리는 게 있고 안 뚫리는 게 있는데 아 진짜 죽어버리겠네 진짜 네 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약간 울렁거리지라고 이게 고급 스킬이에요 고급 스킬 원 줄어드는 거 보고 갈 거예요? 네 보고 이제 다음 자리 정성로 이게 뭐야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다 보면 또 아까 인승했어 와아 약간 이렇게 루트 하는 게 다 정성폭화돼 세 번 자리자고 이제 각장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정형화돼 여기서 내려요 차 내려 찍어서 넘어가니까 내려요? 아 이거 재밌는데? 아 이런 거 지금 넘어가는 게 나아 자기장이 아직 안 멈춰가지고 그니까 어 뭐야 와 이거 되게 되게 뭐니 프리모스크? 와 희한하네 아 그거 진짜 애매한데? 아예 프리모스크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아 들어가면 저기 근데 진짜 나중에 애들 들어오면 잡기 힘들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디서 건물이 여기나 여기나 산위 건물 아 근데 여기 산위에 숨을 데가 없는데 없죠 여기 앞 안에 들어와 하 이거 서요 이거 쓰는 차이 어 뭐야 어이 뭐야 나는 걱정이야 나는 아 있음 제가 보여드림 어? 안되네 내가 수류탄 던져봐요 비켜 제가 던졌어요 어이 안돼 던졌는데 하하하 미련을 없애줬죠 제가 약간 증거인멸 증거인멸 어디로 갈거야? 여기 숨어있죠 프리모스크 안들어가고 그래 네 불안해요 저 건물 안개 맵에서 건물에 붙어있으면 불안해 이게 또 저기 저 차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제 또 애들이 근처에 걸어말이 어 저기 쌓아온 흔적이 있구나 하고 그러면 그때 뚝배기 날리면 돼요 이게 이정도 숲이면 원래 보여야되는데 잘 안보여 음 안개 맵이라서 더 안보여 나 소염기 있으면 좋을텐데 이게 소염기가 없네 근데 저도 소염기 없어가지고 구성기면 보일텐데 어쩔수 없죠 보정기끼나 그냥 빼고 하나 똑같으니까 반동이라도 줄여야죠 반동은 줄여주잖아 아 이게 다음 자기 자기 진짜 무섭네요 아 이거 근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마을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진짜 문제거든요 아니 진짜 마을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저 안갱에 마을 들어 다 집안에 박혀있어가지고 샷건 들고 무서워 난 샷건이야 저 샷건 없어요 부스 쓰임 아 집에 들어가면 못써요 이거 사실 저 진짜 총 못버리네 미련을 미련을 미련이라니요 저 이거 잘써요 아니 미련이 아니고 사거리는 거 없이도 까요 아니 좋아요 이거 시가전만 안가면 좋아요 이러면 또 애들이 또 저보고 막 찾아오거든요 멀리서 어 아 제발 늦었어 늦었어 이거 결국 프리모스로 가야되잖아 안돼 아 이러면 힘들어요 어 외곽쪽에 그냥 있을래요 여기 이런데 산쪽에 외곽에 적당히 예 여기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산위에 숨을 때 꽤 있어 조심해요 강가쪽에 넵 강가쪽에 튀어나올 수 있다 어? 뒤에 총소리 뒤는 뭐 타이어 박살내놔야겠다 어 어 어 뭐야 소염기야? 아 네 저 또 차는데 더 있 아 비비탄 저거 어 네 아니 그니까 물에 숨었다가 갑자기 지나갈 때 쏜다니까 물귀신처럼 저거 봐 있잖아 저기 저기 있잖아 여기 봐봐 240에 240에 저 보트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보트에 왔어 보트에 있어요 240 보트에 있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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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언덕 위로 올라갈게요 내가 보트 소리 금방 가는 소리를 들었던 것 소리를 바로 보였어 나 떨어지는 것까지 보였어 어쩔거야 강가에 있는 거 잡을 거예요? 잡아야죠 뭐 근데 안나오네 강가에서 안나오는 것 같아 어 저거 정박한거 아니야? 이제부터 날 섬기거라 아 정박했네 시험기간이라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5개월 기념일이 차도와 내 뒤에 한 60박이야? 내려요 내려왔어요 아델리 펭귄님 감사합니다 5개월 저 거기로 갈게요 차도왔어 차도왔어 저 앞에 건물있죠 여기 건물 여기 들어갔어 음 그럼 뚜껍해야죠 부스스로 뚜껍해야지 브로트 안에 지금 아직 여기 있거든요 강쪽에도 있는데 어떡할거야 강가에는 다음 장기작에 올거란 말이야 강가에 있는 애들이 그걸 잡는게 낫지 않을까요? 일단은 여기 잠시 앞으로 가볼게요 어 차도 탔다 차는 애들 아직도 움직이네 차 아직도 움직이네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강가에 있는 애들이 의식을 할거라고 그래서 부스스로 잡으려고 엎드려서 온다 엎드려서 온다 엎드려서 온다 보이거든요? 빠졌어요 예 저 글로 갈게요 OK 한마리 다운 아 체크 한마리 더 있는거 아니야? 다 잡았어요 뭐야 다 죽었다 오오오 우웅 우웅 아이 제가 계속 마킹했잖아요 아니 저 없는새 무슨 연습하신거에요? 무슨 연습하고 그래 이걸 아... 진짜...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... 어 수나 데킥이... 아니 수나 데킥 있잖아요 저 부스스라고 했는데 아니 수나 데킥인데 아니 부스스는 필요 없잖아 수나 데킥 아니 부스스가 왜 수나 데킥 필요 없어요 차온다 야 온다 차온다 차온다 한명 기절 5 LIFT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음 나이스 오 드링크 많네 소음기 있다 오 3뚝 3뚝 3가방 소음기나 소염기 이게 그게 2개 있는데 말을 안해요 네 진짜 panel 네? 그거 내가 냉 trzy거 같은데 그래요? 네 고마워요 드시라고 줘 아이 몰랐잖아 저 2승 소용기랑 소용기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내가 위치가 너무 오 사람 스쿼드 올라온다 한 명 누웠어요 두 명 죽였어 한 명 누웠어요 라스트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? 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여기 소염기 있나봐 소염기 있어 소염기 네 소염기 먹으러 갈게요 아 소염기 없네 미안해 아 근데 소염기로 쏴죠 무서워 소염기를 안 쏘니까 애들이 다 보잖아 저도 무서워요 소염기가 없어서 계속 나만 보고 나만 쏴 얘들 나도 쐈어 우리 여기서 그냥 버티면 돼 그렇네요 갈 필요 없네요 해안가 올라온 애들도 돌아온 애들 있을 것 같은데 아냐아냐 해악받은 데 이제 없습니다 집 쪽 쭉 앞에 앞에 어차피 와야되니까 건들지 마요 바로 앞인데요 여기 누워있다 여기 누워있다 한 명 기절 왼쪽으로 한 명 돌고 있었어요 한 명 봤어 어 쏘리 수리탄 잘못 던졌어요 아 여기 뒤쪽에 있다 우리 뒤쪽에 뒤쪽에 있어요 그쪽에 툭타는 지금 들리죠 네 우리 뒤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뒤쪽 볼게요 뒤쪽 볼게요 그쪽에 있어 조심 어 여기 한 명 있다 어디? 잡았어요? 일단 한 명 기절 일단 한 명 기절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다 잡았어요 와아아아 야 이걸 다 죽여버려? 자리 잡아야 돼 이제 여덟 명 남았어 하하앗 대단해 역시 아니 이거 또 우승하게 됐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면 여섯 명 어 외곽 좀 훑어야겠다 이쪽 외곽은 갈 필요가 없어 여기 한 명 어 안녕하세요 얘가 아까 혼자 살아남은 계획인 것 같아 어 어 여기 한 명 있다 내가 반대쪽으로 돌게요 그쪽 보세요 피 좀 채울게요 두 명 남았어요 한 명 내가 돌고 있어 반대쪽으로 저 있다 아이 개핀데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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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왔다아 아 왜 이렇게 잘해 네? 선생님이 잘하셔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잡았네 야 우리